공명 오빠 아이돌 그룹 엔시티의 도영씨와 훈남 친형제로서 유명한데 형제 사이가 정말 각별해 보이더라구요 저랑 제 언니는 아직도 툭하면 싸우는데 두 분은 어릴 때도 아예 안 싸웠어요? 혹시 싸웠다면 뭐 때문에 싸웠나요? 어... 어릴 때도 아예 안 싸웠던 것 같아요 어 안 싸울 것 같아 공명씨는 느낌이 근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동생이 너무 항상 우리 형 우리 형 하면서 너무 잘 따라줬던 동생이라 거의 안 싸웠고 혹시 진짜 싸우... 정말 사소하게 싸운 게 있다면 뭐... 뭐 평... 그냥 형처럼 오늘 한번 싸워봐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물 가져와 뭐 이런 거를 시켰을 때 내 동생이 또 항상 맨날 우리 형 하면서 떠다줬는데 그때 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물 떠다 달라고 하니까 화냈던 그 기억이 있긴 하네요 아우... 이거 뭐 현실 캐릭터입니까 이거 어린 왕자의 어떤 다른 단편 이야기에 반한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잠깐 치고 해왔네 아... 짜증 나니까 광고 들어야지 으악 후회 5 5